박윤수 보건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조금 더 현실인식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국민인하고 가깝다.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갑자기. 기관별 지역별 응급실 어렵다. 하지만 붕괴까지는 아니다.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. 의사 출신이죠. 응급실의 반나절이라고 상주해서 위기를 좀 깨달아라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보건복지부, 아까 최유한 평론가께서도 보고가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당 의원들은 지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근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전보다 사실 전문의들이,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개혁을 할 때 이분들이 또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있습니다. 응급실 뺑뺑이 있어서의 어떤 의료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적지 않은 게 응급하고 되게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책이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좀 논의 중이 있고요. 또 하나가 응급실은 응급한 상황들이 가야 되는데, 중증 환자들이 가야 되는데 제 아이가 아프거나 저도 아프게 되면 저도 응급실부터 가게 되거든요. 근데 경증에 대한 어떤 정의, 그다음에 또 지금은 음주나 폭력이 있어도 의료진 입장에서는 맞으면서도 그 환자를 또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거부할 수 있고 다른 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좀 생각해서 단순히 어떤 숫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이제 의료진들의 고충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응급실 이용의 패턴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긴 해야 되는데 당장 국민의 그런 행동의 변화가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 역시 비공개로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. 마지막 심은 최완 평론가님.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응급실을 방문한 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. 비공개라도 상황을 파악하러 간 거겠죠.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동훈 대표라도 파악하러 응급실에 비공개라도 간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어려움의 문제는 다들 가지고 있었고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입니다.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야당을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어려우니까 좀 참아주십시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더군다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의 인식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당연히 여당이나 야당의 다 환자나 의료인이나 다 어렵고 힘든 개혁에 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죠. 그러나 현재의 문제의 근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. 그의 판단력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다.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라는 것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려운 가운데서 해답 내고 해답 내는 게 정치다.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.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. 오늘 함께한 두 분 최유한 수사평론가 그리고 김경전 대변인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